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3주안에 실제로 거래된 대구지역 아파트 전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현재 시점에서도 바닥을 모르고 지속적으로 폭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 폭락률 순서로 살펴봤을 때 최소 마이너스 32%에서 최대 마이너스 45%까지 지속적으로 폭락하면서 영끌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하우스포어라는 단어까지도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나친 영끌들로 인해서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워가지고 현재 쏟아지고 있는 경매 물건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체험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 중에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체험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 위치한 중리로데캐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2%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1968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일은 2009년, 용적률 265%, 건배율 20%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4억 4,400만원이고요 최근에 3억원의 거래가 됐는데 마이너스 32%대 폭락한 수준이고요 이 수치 자체가 지난 2017년보다도 지금 더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상당한 매물들이 고점에 물려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수성동에 위치한 태형 대시양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살펴보면 718세대, 고층은 31층, 사용승인일은 2008년, 용적률 286%, 건배율 16%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8억 9,900만원 실제로 고점 부근에서도 몇 차례 거래가 됐었고 그 이후로 2022년 완전하게 거래 절벽이 됐었다가 최근에 폭탄 매물 나왔죠 6억원의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3%대 폭락 중 이 수치는 지난 2017년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시지동에 위치한 수성 알파시티, 동아 IUC 아파트입니다 단지정보 698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 2019년이고요 용적률 179%, 건배율 2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11억 3,500만원 하지만 최근에 마이너스 35%대 폭락하면서 7억 3,500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범호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36%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842세대, 고층은 29층, 사용승인일 2015년이고요 용적률 282%, 건배율 19%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9억 5천만원에서 실제로 거래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2017년 당시로 돌아온 모습 마이너스 36%대 폭락함에서 6억 1천만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남산역 화성 파크드림입니다 평수는 35평형,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415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인일 2018년이고요 용적률 296%, 건배율 25%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6억 4천만원, 실제로 5억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아예 폭락을 해버리면서 4억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4억 1천만원의 마이너스 37%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우방타운 2단지입니다 평수는 23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39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1996년이고요 용적률 213%, 건배율은 1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5천만원에서 거래가 됐었고 실제로 거리량이 실린 상승이었어요 한순간에 급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어진 하락 추세가 최근에 마이너스 38%대 급락하면서 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수성구 법물동에 위치한 수성하늘체 르레브입니다 평수는 30평형,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709세대, 고층은 26층, 사용승인일 2020년이고요 용적률 234%, 건배율 18%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6억 8천만원을 찍었던 것이 아예 거래가 없다가 최근에 다시 4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구 대신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대신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467세대, 고층은 29층이고요 사용승인일 2018년, 용적률은 278%, 건배율은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5천만원이었고요 최근에 4억 6천만원까지도 폭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39%대 폭락 중이고요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아파트 평수는 34평형, 마이너스 40%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946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일 2014년이고요 용적률 264%, 건배율 16%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이 6억 3천만원 하지만 최근에 2017년 당시 가격보다도 더 폭락했죠? 마이너스 40% 폭락한 채로 3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대덕 2차 아파트 평수는 52평형이고요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550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 1991년 용적률 224%, 건배율 17%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5억 4천만원 하지만 최근에 3억 1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지난 2017년으로 회귀한 모습이죠?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수창동에 위치한 대구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 평수는 36평형, 마이너스 43%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005세대, 고층은 39층, 사용승인일 2017년이고요 용적률 516%, 건배율 64%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을 찍었던 것이 7억 2천 8백만원 하지만 최근에 마이너스 43%대 폭락하면서 4억 1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난 2018년 당시 차트보다도 더 허락하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도 바닥을 몰라요 다음으로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평리 푸르지로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1819세대, 고층은 23층, 사용승인일 2011년이고요 용적률 279%, 건배율 22%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5억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2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2017년 박스권 하단보다도 뚫고 내려왔거든요 한마디로 바닥인가 싶었는데 지금 바닥도 있고 지하실로 가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바닥을 모르는 상황, 마이너스 44%대 폭락 중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만촌 3점 그린코아 에듀파크입니다 평수는 30평형, 마이너스 4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774세대, 고층은 22층, 사용승인일 2019년이고요 용적률 248%, 건배율 21%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최고점 13억 9천만원을 찍었던 것이 최근에 7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45%대 폭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집을 매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위기를 또 기회로써 내가 평소에 꿈꾸던 새로운 집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저희 채널 쪽으로 많이들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집을 빠르게 매도하고 싶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팔고 싶어도 못 파시는 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 홍보한다거나 소개한다거나 이런 마땅한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시는 분들에게 매물을 대신해서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매매뿐만 아니라요 월세나 전세 아니면 경쟁력 있는 아파트, 빌라, 상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로써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독자님께서 정말로 경쟁력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이자들로 인해서 부담이 돼가지고 빠르게 매도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께서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가장 빠르게 내 집에 대해서 매도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각 지역들 많은 부동산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집을 기다리는 대기 매수세도 존재를 하고요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으신 대기 매도세 또한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집을 소개하면서 지금같이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이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빠른 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진 아파트나 빌라, 상가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신 상황이고 많은 다수의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반드시 목표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동산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하다 보니까요 언제쯤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촉발된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지난 역사를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기본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한 바가 있었고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2년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기로 바뀐 바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최소한 2023년 부동산 시장은 폭락의 정점에 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2024년, 2025년 정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바닥을 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변동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청년부동산 채널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요 단순하게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희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추후에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매수 타이밍, 즉 매수 급소이자 맥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채널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채널에서 구독자님들께 바라는 딱 두 가지는요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asti vista 네가 하 cleans 길 і